KBS 이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볼동이 주변국들에게까지 지금 튀고 있습니다 또 한 달 뒤 다음 달 16일엔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가 열리는데 시진핑 주석 3연임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중국의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잠시 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안유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 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 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내가 경제 스타 K 12월 9일까지 사연받고 있으니까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경제쇼 어제 이어서 중국 경제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마지막에 미국 경제정책 방향 이게 처음에는 중국 견제가 다 목적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국들한테 불똥이 많이 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지금 바이오까지 최근에는 미국 내에 모든 걸 미국 땅에다가 지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안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들어가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 해도 한국에 피해가 있겠지만 생산까지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기술도 좀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죠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산업별로 좀 달라요 상황이 그런데 이런 제약품이라든가 바이오 쪽은 미국이 절대 강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아직 그쪽은 멀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좀 다르잖아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도체의 글로벌의 공구망이 제일 높게 펼쳐진 건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메모리를 삼성이 하고 있고 파운드리도 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세계 시장에 특히 5나노미 이상은 TSMC가 90%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국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한 17나노미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인텔이, 인텔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힘든가 보죠 그런데 그게 왜 힘든지를 설명할까요? 그냥 힘든 거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세계화에서 미국이 대외 정책이 뭐라냐면 세계화가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주로 IP, 머리 쓰는 지축재산권 이게 제일 부하가치가 높았고 한 번 만들어내면 계속 지축재산권을 써먹으면 되는 거죠 많이 쓸수록 난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산 누가 했냐면 중국이 했고 반도체 쪽에서는 대만하고 한국이 했는데 이게 대만하고 한국이 다 중국에 너무 가깝게 있고 혹시라도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이 시즌이 3년임 해서 만약에 대만하고 어떤 전쟁이 났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혹시나 거기다 핵을 던지면 전 세계가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왜? 파운드리는 다 대만에 의권했는데 핵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미사일 지금 우크라이나 정도로 맞아도 사실은 전 세계가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망 안전 차원에서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체를 못해요 100% 그렇지만 플랜 B를 짜는 거죠 플랜 B가 뭐냐면 북미 지역의 공구망을 딸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만들어라 나중에 이쪽이 전쟁이 나도 사실 거기 대체할 수 있게 그 정도로 만들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오게 해서 계속 요구하는 게 정보거든요 어떤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런데 그걸 상당 부분 인텔에 줘서 인텔이 짧은 시간에 그 객차를 줄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뭐가 있냐면 따라오는 질문이 그때가 만약에 인텔이 TSMC 정도로 파운드리가 가나다 가정하며 한국의 의미는 뭐고 삼성이 Why 삼성? Why TSMC 이거죠? 인텔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텔이 따라왔다고 하면 기술력이 완전 TSMC로 올라갔다면 3나노미터하고 5도 하고 이러면 그러면 지금은 필요하잖아요 계속 중국하고 미국이 다 한국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만도 중요해지고 이랬는데 만약에 미국이 5나노 3나노미터 다 한다 이러면 파운드리로 그때까지 다 가면 공구망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대만도 뭐 전쟁이 터지겠으면 터지고 없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중국 그거는 왜 배경이 뭐냐면 중국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미국은 딱 우크라이나 쪽에 서서 뭐 무기도 공급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대만하고 중국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대만을 도와주고 싶어도 만약에 지금 경제관계를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런 공구망을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국제정치관계나 이런 면에서 지왕국가로서 패권국가로서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준비해 놓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굳이 이런 걸 빼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래는 전기장소차 시대고 자율주행장소차 시대 갈수록 반도체가 더 중요하죠 칩이 다 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자가 세계를 주도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계속 세계 1위 기술국가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또 하이테크 영역이에요 또 그 차원에서도 빨리 지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의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 인접 지역에 몰려있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생산해라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중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땅 안에 삼성전자든 TSMC든 들어가서 생산 공장을 짓고 5나노미터 3나노미터 첨단 반도체를 짓는데 미국은 그 기술이 아직 없다면서요 생산 기술이 그런 효율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복잡해요 말을 하려면 그러면 인텔이 인텔이 저 기술이 참 탐나 한국과 대만의 기술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우리한테 좀 그걸 줘 지금 그 과정이 있다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그걸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야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우리 안 알려줄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 간 후부터는 미국에 간 후부터는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보세요 중국을 제재하거나 다른 나라를 제재할 때 쓰는 카드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옛날에 미국이 중국을 제일 많이 욕한 이유가 뭐였냐면 왜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시장 질서 속에서 중국 구유기업은 보조금 받는다고 정부가 행정수단으로 시장에서 공폐경쟁 안 한다고 맨날 중국을 욕했는데 이제는 자기네 지금 그러는 거 이번에 지금 보조정책이 완전 행정수단으로 지금 시장의 공구망을 영향 주는 거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정부가 힘으로 야 내내 우리인데 보조금 받잖아 중국 시장 투자하면 안 돼 특히 7나노미 이하는 투자하면 안 돼 그러다가 지금 더 넓혀져서 14나노미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시장 원리를 정부 행정힘으로 지금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똑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그러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거기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생산해서 팔아서 먹고 사는데 당연히 그 나라 정치 행정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반도체 투자라는 거는 얼마나 이게 고첨단이고 결국 가야 되는 이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한 번 짓는 게 지금 10년 넘어 7년 저도 7년 걸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 땅에 투자는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거기 공장을 짓더라도 거기 우리가 3나노미터 5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하면서 미국 정보가 약속을 하고 들어가야겠네 기술은 우리가 절대 넘기지 않는다 약속을 하고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계속 자꾸 무슨 법안되면서 정보로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 우리 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기술 정보는 아니니까 그거는 판매 정보 고객 정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걔네는 그 정보라는 건 안 그래요 걔네는 워낙 기술인 애들이기 때문에 한두 개만 봐도 달라져요 게임이 그래요? 그럼 사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반도체 칩 동맹 모이고 하면서 칩포 동맹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칩포. IPF 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려하는 게 중국의 보복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복할까 이것만 우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의 인텔이 그야말로 한국의 대만의 기술을 갖다가 흡수하면 거긴 정말 공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우려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제가 두 개만 풀어줄게요 두 개만 하나는 그 시나리오들을 갈게 할 일을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으로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이 앞에서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실제는 한국이나 이런 경제행 국가도 다 죽여버리고 그날이 왔을 때 이제 막 그날이 왔을 때 내가 혼자 중국 시장 해먹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때는. 그때 미국이? 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이제 그 롤리로 가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반도체라니까 쫙 널려져 있으니까 누구 혼자도 이 시장을 다 못 먹잖아요 결국 오히려 지금 동북아시아가 제일 강한 거예요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중국 시장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 동맹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러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경제행 국가들이 기업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혼자 진짜 왕자 모든 영역을 내가 혼자 했을 때는 혼자 해먹는 거죠. 중국하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또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원리를 자 아까 말했죠. 중국은 생산으로 돈 버는 나라고 노동이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 팔면 하나 벌고 두 개 팔면 두 개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거 제조업체라고 하거든요 제조업체에서는 생산이 중요해요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부가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IP로 산다고 했잖아요 IP는 한 번 머리 쓰면 영원히 그냥 돈 벌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은 어떤 특징인지 알아요 생산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가 가치를 결정해요 소비가 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쓸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구글 10명이 쓸 때랑 세계인이 25억이 쓸 때 구글 가치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한 번 썼잖아요 한 번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인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쓸수록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미국 사람 둔하지 않잖아요 상위 1%는 그러면 이 사람도 생각하지 우리는 IP로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죠 왜? 한 번 머리 쓴 걸 중국이라는 14억 인구가 다 쓰며 그게 지금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이 58% 이상이 중국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써주냐 안 써주냐는 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중국을 한 번 갔다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못하게 돼서 왜? 중국이 보니까 와! 구글이 중국 시장을 다 먹어버리면 앞으로 세계를 다 먹니 그걸 느낀 거예요 지금 유럽이 자체 없는 거 아세요? 유럽은 다 미국 거 쓰거든요 한국은 그나마 네이버도 있어요 카카오도 그런데 유럽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유럽은 미국에 딱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딱 막아 놓은 거예요 IT를 못하게 한 거예요 외자를 스스로 해서 알리바바가 나왔고 다 나왔잖아요 빅테크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머리 써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열어놓는 게 중국을 제재하지 않고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돼요 특히 미국은 그런데 지금 못하게 한다는 거는 상식상 안 맞아요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중국이 세계를 구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중국을 이렇게 안 때리고 하면 오히려 지금 세계 침체가 덜 되거든요 중국에서 싼 물건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으니 공급해 주고 그리고 이런 자기네 주도 산업이 IP를 소비해 주고 아이폰, 애플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중국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서로가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이렇게 때리는 거는 왜 싸울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중국이 20명이 죽을 때 미국은 80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대로 가면은 지금대로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일로 풀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김에 이런 나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딱 하면서 같이 뭐 하자 이러면서 그 시장을 다 위너즈 테이크업 승자가 다 먹는 게임을 하고자 하는 건지 한국, 대만을 다 싹 죽이고 옛날 일본 죽였듯이 그러니까 일본,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하나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거죠 미국의 행위를 왜냐하면 미국의 행위가 시장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아까 내 말한 어제 말한 그거예요 미국이 자기네 IP로 다 해먹어봤는데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얘네들 주로 물금만 팔아서 그 자리에서 먹고 살면 나도 좋고 나도 좋은데 손을 넘었다 이거죠 중국이 이제 로동으로 먹고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딱 보니까 와 이건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14억 인구인데 우리가 머리를 쓰는 거 하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소비가 가치를 결정한 산업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가야 된다고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딱 봤더니 옳아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우리 밥그릇을 뺏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시나리오가 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이해가 좀 되죠 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그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까지 한국과 대만을 일부러 죽인다 옛날 80년대 일본 죽이듯이 일부러 죽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두 손 준비한다는 건 적어도 이렇게 말합시다 그러면 일부러는 좀 너무했고 두 손 준비는 하고 있다 내내 없어도 되는 구조를 짠다는 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분미에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가까우기에는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굳이 미국이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 영원한 우방은 없다지만 혼자보다는 여럿이 싸우는 게 훨씬 더 편할 텐데 굳이 한국과 일본과 대만을 갖다가 질문이 아주 좋았어요 이거는 아주 아주 말씀 진짜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서당계가 돼서 풍어를 음습니다 아니요 보니까 우리 기자님 장점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두 번째는 질문을 아주 잘한다 그거 하나로 살아남았으니까 제가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죠 과거 세계화 속에서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 IP 쪽은 소비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 방면에 소비를 제일 많이 해주니까 중국의 맨파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럽하고 한국, 일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충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지금도 안 끝내냐 얘가 그 때에서 다뤘잖아요 러시아는 완전 죽여버리고 사실은 진짜 목적은 유럽을 죽이니까 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왜 유럽을 손볼까요? 시상이 유럽도 IP로 모는 나라니까 특히 독일 독일 기업이 제일 많이 중국이 6만 몇 개 있거든요 제일 많이 갔어요 그 메르켈 총리가 할 때 가가지고 중국에서 돈 다 번다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독일 이런 데 안 가잖아요 이태리 연일 같으면 불가사회한 거예요 대통령이 오려면 막 뛰어갔는데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거든요 프랑스도 안 가고 다 안 갔거든요 이거는 상상 불가능하니까 트럼프가 워낙 동맹을 무제했으니까 그랬지 아니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런 경제 구조 아니었으면 온 영 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냐면 아까 말했죠 결국 경제 기초가 제가 여기서 말한 적이 있어요 막스의 말을 경제 기초가 상층 구조를 결정한다는 말 해드렸습니까?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경제 기초가 상층 구조를 결정한다는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내도 돈 버는 사람 목소리가 높다라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돈 왜 홍사인의 경제시효 이렇게 파워가 셉니까? 돈을 잘 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데가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그게 정치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IP로 중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니까 이게 경제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도 친중으로 가는 거죠 꼭 친중 아니더라도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그래서 나토가 그때는 유명무실했잖아요 그래서 일타쌍피 이런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나오네 그것처럼 러시아 우크라 전쟁은 두 나라 관련된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일타쌍피라고 유럽도 손 보고 말을 왜 안 들었어 다시 그럴 거야? 나토도 다시 살아났고 심지어 한국, 일본을 다 나토에 실제 나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대사양 위치에 있는 나라도 아닌데 지금 관찰국으로 오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그래 벌어지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 중에 하나로만 그냥 제가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어쨌든 그럼 안 교수님 생각에는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부러 질을 끌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예상대로 그게 사실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지금 불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푸틴이 지금 최대 위기라고 공부하고도 하는데 그런 쪽에 지금 의도된 시나리오였다 의도된 결과였다 제가 질문할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 이제 그 질문에 우리 기자님 답은 어떻게 생각해내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듯하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독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은 말만 하고 실제 액션이 없거든요 특히 독일이 왜 그러겠습니까? 러시아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혹시 모르는데 지금 너무 강하게 했다가 그렇잖아 혹시 모르겠니까 유럽은 말만 하고 민주주의 막 이러는 거 잘하지만 그러니까 그 젤리시가 지금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해도 액션하는 게 미국이라 막 법안더만 한더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마물러서 했으면 전쟁이 언론 끝났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안 교수님이 연기도 되시네 아 그래요? 연기도 되죠 연기한 게 아닌데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독일이 지금 중국하고 독일의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하고 무역 정책을 바꾸겠다 독일이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정치적 말이에요 정치적 말이라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똑같아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해요 왜? 아까 또 경제기초로 설명드리면 봐봐요 유럽도 IP로 벌어요 독일도 잘 아시죠? 제조업하고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지 바이오 다 강하잖아요 제약바이오 이쪽이 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먹고 사는 게 서방 국가들은 충돌한다 이거죠 서유럽하고 미국이 다 공급자예요 공급자 누가 수요자가 있었는데 누가 수요자예요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 유럽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IP가 특징이 뭔지 제약바이오 특징이 뭔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요 R&D 비용이 소비를 안 해주면 지속 불가능한 투자예요 이거는 그동안 왜 서양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IP에서 우위를 갖고 왔냐 누가 사줬죠 그걸? 중국이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머리에 써서 IP를 만드는 것보다 미국하고 유럽에서 사오니까 너무 싼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놓쳐버린 거예요 IP를 안 갖고 가고 그냥 돈으로 가서 IP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한방 땅 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IP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딱 맞고 생활한 거지 큰일 났네 내가 IP를 안 한 게 지금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서야 지금 중국도 자체의 원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IP 개념을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서유럽하고 미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 0에서 1을 만들어야 하는 거 U에서 무에서 U를 창조라는 거는 엄청나게 안 했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원천 기술적이고 중국이 잘하는 거 뭐냐면 1에서 1개를 만드는 거 잘해요 1에서 무슨 개? 은, 은계 은계? 은계가 뭐예요? 엔계라고 엔계? 그러니까 응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서방하고 중국이 위윈 응용은 우리가 잘하고 얘네는 제일 어려운 원천 기술은 얘네 잘하니까 0에서 1을 갈 거는 가장 어려워요 시간이 엄청 어려워지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엄청난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1에서 엔계를 가는 거 너무 쉬워 이거는 그냥 자본을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아프는 아니에요 돈만 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주로 소유럽이나 미국이 해서 뒤에서 응용하면서 중국에서 소비 역할을 해줬는데 그리고 이쪽은 소비가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는 90%를 중국 시장에서 돈 법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중국을 떼낸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독일이 안 한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 이거죠? 그건 헛소리라는 거죠 죽겠다 말한 것처럼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어디? 정치적이라니까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질문 정치적인 거라고요 정치적인 거 정치력으로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럼 독일한테 그게? 왜 안 돼? 이번에 러시나 우크라이나도 내가 금방 말했잖아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액션 안 한다고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세계 주요 국가인데 선진국이고 이런데 러시아하고 전쟁 막 나는데 싸우겠으면 싸워 나하고 싸우겠으면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 정치적인 그런 거죠 메시지 자 그럼 다시 미중 패권 경쟁으로 돌아가서 이게 미국이 중국을 여태까지는 중국 덕분에 사실은 미국도 전 세계가 세계의 공장이 있는 덕분에 싸게 소비하고 인플레도 일어나지 않고 덕분에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겠다 한 게 중국이 계속 성장하니까 잘못하면 미국의 GDP를 따라 먹히겠네 그것도 있고 2030년 가까이 되면 이제 뺏기겠네 이 부분도 컸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나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시간 늦춰진다는 거잖아요 GDP가 미국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질문은 GDP 규모는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번에 원래는 중국이 5% 이상으로 성장한 나라였고 미국은 3% 이하였으니까 객차가 계속 줄여가는 거니까 가능했죠 그래서 원래는 2033년 코로나 때는 2028년으로 왔다가 영국의 싱크탱크가 지금 다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하면서 다시 늘어져서 2035년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혹자는 미국의 중국 경제를 좋게 안 보는 데는 사실 영원히 못 따라잡는다 일본처럼 그래서 그런 날은 이제는 없을 거다 이런데 어디에 결정되냐면 이번에 중국의 20대에서 시진핑이 3연임 하냐 결국 3연임 하고 만약에 3연임 한다는 뜻은 꼭 이번 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앞으로 20년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진핑 20대에서 연임 하나 안 하냐는 중국의 미래 20년을 결정합니다 오래지 몇 몇 년도죠 2022년이니까 2042년까지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푸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나리오 가면 그러면 중국은 아까 그 비관적인 사람을 말한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를 되게 황급하여 일본처럼 영원히 못 따라잡고 지금 미국 GDP 77%잖아요 그러면 뭐 건드리에서 혹은 그 안에 떨어지는 나라가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중국군의 자체적인 정치계획 요구가 강해가지고 도저히 이런 거 못 받아들여 결국 공산당이 좀 더 개방적이고 더 민주화하고 더 적극적인 정치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계획도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가면은 규모 따라서 하는 건 1도 아니고 키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지금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삼교대하면서 물건을 싸게만 팔아서 생산 하나 팔면 하나 먹고 살았는데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IP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관전 포인트는 GDP가 따라 먹고 따라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중국은 생산도 강한 국가고 IP도 강한 국가가 되냐 안 되냐 가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 IP 강한 국가가 원래 될 생각을 왜냐면 사람이란 게 이 과학의 돈을 막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자본가들이 굳이 힘든 머리 영에서 일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재벌들이 자식이 미국 가서 무슨 학과를 공부하는지 알아요 다 금융학과를 다니는 거예요 월과에 가서 왜? 돈만 해면 되니까 누가 그 힘든 일을 누가 합니까 영에서 일으면 이런 힘든 일을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딱 때리니까 할 수 없음 등 떠밀려고 지금 영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걸 지금 화해부티스틱에서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단기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저래서 중국이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반도체에서 중국 14나노미 어디서 못하게 하고 장비 유비도 못 팔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래는 안 먹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IP가 가치가 높은 산업의 특징이 뭐래요 없어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없어도 내가 7나노미 안 쓰고 14나노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활에 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IP로 먹고 사는데 이거 팔아야 먹고 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먹고 사는 옷 진 입에 들어가는 이런 건 다 수입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왜 지금 그거 행진에 극복이 안 되는지 알아요 아무리 아무리 모든 조치해도 극복이 안 돼 미국은 왜 그런지 알아요 생활에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수입해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물건이 작아지니까 돈은 많고 하니까 이게 폭발한 거예요 공급이 풀리지 않은 이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극복이 안 됩니다 근데 공급이 누가 하지 못하게 중국이 제로코나 정책 그리고 전쟁 러시아우크 이게 주거 때문에 생활필수표 양식 양식이라고 해요 식량 식량 에너지 그 다음 중국에서 생산 대국에서 신발 옷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로코나 물류가 막혀가지고 물류병이 확 올라가고 이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공급층이 인플레이션에서 돈을 푸는 것하고 상관없이 금리를 올리던 극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라도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배가 굶으면 삽니까 근데 칠라놈이 안 왔는데 죽지는 않잖아요 중국이 또 자체 시장도 크고 미국이 우리한테 칠라놈 안 팔아 아싸래 됐어 우리 제로 할 거야 이 김에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근데 운명은 모르겠어요 중국을 정신 차리겠다 중국을 정신 차리게 한 건 확실해요 지금 두 번째 할 수 있냐가 다른 문제거든요 할 수 있냐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자기절로 하겠다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옛날에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높지 않았는데 미국은 37%에서 12%로 줄어들었고 중국은 굉장히 9% 되게 단일 숫자에서 지금은 그게 17점 거의 뭐 18%로 갔어요 미국보다 더 높아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로 지금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정책이 오히려 단기에는 중국을 죽이는 것처럼 보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어쩌면 중국이 0에서 1을 만드는 것까지도 억지로 울메게 해서 하게 했는데 결국은 중국은 진짜 강한 국가가 된 거예요 제조 대국이 아니라 제조 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되냐 안 되냐는 하나는 하나님이 결정하겠지만 공산당이 어느 정도로 정치를 잘하냐 해서 결정되는데 그게 이번 20대에서 시진핑이 3년임을 3년임을 하고 10년 하고 앞으로 계속한다면 주변에 있는 공산당 관료들이 어느 만큼 깨끗한 정치를 하고 어느 만큼 나라와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냐 이게 따라서 중국 민영기업들이 운명 거기에서 0에서 2를 투자하는 자본가가 나올까 이건 엄청난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시진핑 3년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래서 재밌네요 그래서 중국 얘기 좀 하면 시진핑 생각 이런 거예요 중국이 지금까지는 계획개발 40년 하면서 주로 짱조민 강태민 때 그리고 후진 터울 때 주로 시장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퇴민진 민영기업이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다시 대부분 시장에서 하고 국유기업은 제일 중요한 것만 기간산업만 갖고 가는 쪽이었어요 근데 시진핑 올라서 변한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원래 다 해버리고 빈부격차가 그거 행진하니까 공동부유 어찌가 이제는 얘네들을 커버해서 국퇴민진 이제는 국유기업이 다 할 거야 국유기업은 공산당이 한다는 얘기예요 개명 0에서 1을 하는데 이게 시장원리가 더 잘 0에서 1을 만들어야 하는데 유리한지 중국처럼 국퇴민진 국유가 시중적으로 하는 게 0에서 1을 만드는 게 더 효률적인지는 어느 게 더 효률적인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민간이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험 보면 사실은 저도 그쪽이에요 민간이 여기 리스크 태킹하는 거잖아요 0에서 2를 만드는 거니까 무에서 2를 창의적인 창의적인 거는 나는 오히려 개방을 더하고 민간이 더 누구나 플레이드를 많이 오게 해서 막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0에서 1을 가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국유기업이라는 거는 관료체제인데 여기서 용의에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용의에서 일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저 화학공정 나왔거든요 문과 나왔죠 학부 뭐예요 아니 그냥 제 사태마를 캐묻지 마시고 아니 물으려고 체육학과 나왔죠 그래서 내가 화학공정에서 아는데 저는 4년 동안 대학에서 실험실험했었거든요 그거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제가 4년 동안 연애도 못하고 어디가 놀지도 못하고 살통하자서 설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 국유기업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엉덩이 붙이고 영의에서 일을 만들까 그런데 어쩌면 또 좋게 생각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으니까 막 걱정이 없자 실패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말한 것을 공무원이 내 무슨 일을 만들어도 그렇고 안 만들어도 그렇고 나한테 주어지는 게 그럴 수도 있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시진핑 3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미국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이제 지금까지 말했는데 답을 정확하게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결정되냐면 0에서 1이 미국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잘한 거잖아요 그걸 국퇴민진이 할 수 있는지 국지민퇴가 할 수 있는지 누가 하는 게 만들어낼 수 있냐는 그러니까 시진핑은 국유기업이 주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교수님 말을 제가 이해한 거는 가능하지 않다 나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창조는 어디서 나오냐면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경쟁이 불리한 것도 있어요 경쟁이 너무 강하면 단기에만 치중하거든요 장기는 못하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 나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결정돼요 0에서 1을 중국이 해냐냐 할 수는 없느냐 못하냐 그럼 시진핑이 3년이나 하면 안 되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네거티브하다는 거지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의 경험 패권 국가가 체인지하는 스토리를 보면 미국이 왜 1차 세계대에서 1919년 이후 특히 2차 세계대에서 완전히 공고해졌냐면 러시아 과학자들 독일과 다 미국에 건너간 거잖아요 그게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죽을 애들 죽고 이런 과성을 깨치면서 온 과성인데 중국에서 그런 과성을 안 깨치고 영역에서 1을 만들 수 있을까 화웨이 같은 기업은 사실 가능하겠죠 그런데 봐야 되겠죠 미국하고 중국의 비테크 기업들도 지금 사실 미중 패권 경쟁하면서 여기도 지금 희생이 크죠 그건 사실 미국 미중 갈등 피해라기보다 비테크 기업들은 이거 싸우는 거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중국의 비테크 기업은 미국 자본시장에서 위험 자본을 흡수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건 중국에서 성장해서 자본가들이 투자금을 어디서 액세스를 하겠어요 상장시켜서 액세스를 해요 그런데 중국 자본시장은 작아요 거기서 액세스를 해봤자 큰 돈이 아니야 그런데 미국 자본시장은 큰 바다예요 거기서 액세스 하면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리바바였죠 세계 1등 IPO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가 먹히지 않으니까 중국의 자본가들이 입장하고 어떻게 옛날 같으면 내가 돈을 엄청 쏟아붓더라도 한단 말이에요 왜 하죠 미국이 상장하는 즉시 나는 10배 100배를 실현하는데 세계 1등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투자하는데 이제 저 액세스 시장이 막혔으면 어느 자본가가 미래에 액세스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이 퇴출 수익의 실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0에서 1에 나오는 자본가 투자를 할까요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자본시장이 딱 받쳐준 거죠 마음대로 중국의 자본가들이 내 리스크 한 거 투자해도 미국에 딱 상장하면 내 그동안 고생했던 거 한방에 꺼내는 거죠 그래서 마윈이 세계 부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유리하지 않은 것도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중국의 생각은 홍콩을 키우겠다는 거죠 홍콩의 자본시장을 거의 뉴욕을 대체할 정도로 키워서 중국의 자본가들 액세스를 홍콩에서 해라 미국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홍콩을 키우겠다라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죠 왜 만만치 않죠 하나는 홍콩이 지금 이번에 영국 여자 우왕이 돌아가셨지만 영국은 거의 저무는 해처럼 지금 연방국 다 동기부를 선언하면서 힘이 약해지고 있고 그런데 홍콩이 그동안 중국에 속했지만 귀환했잖아요 97년도에 그렇지만 체제는 완전히 영국 체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생명력을 계속 부여받았고 세계 금융가들이 다 홍콩에 모여서 진짜 뉴욕, 홍콩, 싱가포르 세계 핵, 런던 세계 핵심 4대 금융시장 역할을 했는데 시즌핑이 딱 되면서 마카오, 홍콩을 이제는 완전히 중국 체제로 끌고 오니까 글로벌 자본가들이 안 가지 이게 금융은 신용이거든요 금융이란 신용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약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아요? 감히 정색하지 마시고 롱담, 롱담 뭐가 안 맞죠? 아니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 미국 가서 엑시트하지 말고 상장에서 엑시트하면 홍콩에서 해라 그러면 홍콩을 더 키우고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맞죠 그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속타다고요 짜증나고 어부상선이라고 그 얘기예요? 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지 결국 제로 코로나는 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저는 그게 똑같은 거라고 아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홍콩을 키우면 홍콩으로 엑시트해서 오히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0에서 1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제가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금융상을 더 개방해서 해외 사방 가서 돈 싸들고 달러를 들고 오게 하는 게 중국에 유리한데 제로 코로나는 왜 할 것이며 왜 이게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이 둘 다 바이던도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게 중국도 지금 가야 되는 길과 지금 오히려 모순되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의 장점인이나 후진 따오나 다 민 중심으로 어쨌든 수정자권주의를 시장 중심 시장으로다가 해서 여태까지 성과를 이뤄냈는데 시진핑은 왜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갑니까? 질문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진핑이 왜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보기에 너무 초딩학교 애들 시하고요 다 배경이 있는 거죠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7, 8년 계획에서 지금까지의 개혁은 윈윈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개혁하고 러시아 옛날에 구소련 고르바초볼 때 한 그 개혁은 쇼크 개혁 원래 다 국가 거였잖아요 생산효소가 그걸 하루아침에 시장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공산당 간부들이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 간부들이 그걸 바로 액세스했어요 서방 자방아들한테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부가 소수에 딱 집중되면서 완전 빈부개혁자가 하늘로 딱 채워오라면서 구소련이 무너졌어요 결국 다 이렇게 쪼개진 거잖아요 그 경험을 중국에서 딱 보고 중국은 점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산효소는 항상 중국 정부가 갖고 있고 풀 수 있는 것만 푸는 개혁을 했는데 풀 때마다 정부도 좋고 민간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았어요 공산당 간부들도 거기 권력이 시장에서 액세스 될 수 있잖아요 권한이 있으니까 민간기업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권한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권력하고 지나면 그 시장이 다 내 거니까 서로 좋았죠 그러니까 위윈 시장이 마켓 고속도로 성장해왔는데 이제 그게 부동산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부동산 아니면 길을 깔고 집을 줄수록 GDP는 올라가고 관료는 좋고 기업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중국 경제는 고속도로 성장하고 중국 사람들도 소득이 올라가고 집을 4평에서 7평 7평에서 15평 30평 늘러면서 나도 좋고 나도 좋고 중국 사람 지금 기억하건대 제일 좋은 게 강태민하고 시진핑 때였다는 아이고 후진토 때였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빈부 객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변한 거죠 중국이 그러면서 결국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회 안정성의 모순 사회 안정성의 위협받는 게 그게 옛날에 법리공 사건이 터진 거예요 팔룬공 결국 팔구 그 팔구 학생운동 89년에 오사 학생운동 터지고 천안문 네 천안문 운동 그게 터졌고 그게 다 싸우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터졌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아직도 6억 명이 6억 명 월 소득이 지금 20만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세를 낼 돈도 없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올라왔는데 자본가들은 너무 비대하고 커지고 말을 안 듣고 이제 공산 정부 말을 안 듣는 거 왜냐하면 내가 마윈이 세계 1등인데 마윈이 가면 누구나 다 만나고 싶어 난리 버거지치는데 얼마나 이게 여기 빵빵 힘이 들어가면서 나 실제 대통령은 더 힘이 세 보인단 말이에요 말 잘 안 듣고 그리고 여기는 비무객자가 하늘과 땅 사이로 올라가고 해먹을 건 다 해먹고 경제는 성장시켜야 되는데 중국이 그동안 했던 그 저부가가치 로동으로는 가성비 싸움을 하니까 지소 불가능하고 돈은 풀면 부동산이 꽉 끌어안고 부동산은 다 짓고 나면 어젠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굴러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소비주도형으로 가려면 사람들이 소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비가 올라갈 수 있는 산업 구조는 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점점 16억이라는 이런 사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돌아갈 수가 그걸 하니까 올라와서 바로 한 게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그게 10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산업 육성 그때 막 나온 거 중국 제조 2025년에 중국이 제조 대국이 아니라 제조 강국이 된다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1대 1로 1대 1로는 위안화 국제화 이런 개념에서 쫙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소비주도형 국가로 가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처럼 반도체 산업의 종사에 가서 월급을 높여놔서 중국 14억이니까 소비가 확 올라오면 중국은 어제는 미국보다 더 강한 소비 국가가 되면서 파워가 생기고 그냥 다 중국과 사업하고 싶어 하고 위안화 국제화가 알아서 될 거다 이런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 스토리로 해서 신임핑이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중국몽 이제는 중국은 도광양회가 아니라 중국의 대정책이 그래서 텅시어핑에 도광양회에서 도광양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힘이 강해질 때까지 품속에 발톱을 감추고 있자 네, 갬손해야 된다 먼저 괜히 나댔다가는 당한다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주변 관계를 좋게 해라 이런 거고 클수록 갬손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그런데 시진핑은 이제는 중국이 룰을 정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게 중국몽이거든요 세계 지배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이제 커졌는데 왜 아직도 미국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에서 맨날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룰을 만드는 지배구조 힘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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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몽이고 일대일로라는 나온 배경이죠 그게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의 심기를 안 좋게 건드렸다 웬달러 기초통화 이게 위안화 결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위안화 구조라는 게 결제통화 투자통화 위안보여 통화가 이미 됐어요 MF, SID 통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인플레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오던 어쨌든 싼 물건들이 미국의 월마트나 슈퍼마켓에 잔뜩 들어갔을 텐데 그게 공급이 끊어지니까 중국과 이제 관계를 끊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인플레를 견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중국하고 사이가 좋으면 그런 인플레를 미국 국민들이 고생하지도 않을 텐데 그게 그러면 미국 밥그릇 때문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근본적인 이유가 그러면 다시 궁금했네요 중국은 지금 무역대국이 됐고요 무역대국이 됐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5조 달러 이상을 세계 다른 나라를 벌어간다는 거예요 중국이 시장 파워가 커지니까 중국의 힘이 아까 경제기초 때문에 경제기초가 산부구조 결정하기 때문에 중국이 파워가 세니까 유럽이 중국말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 위치가 일단 정치 산부구조에서 흔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통화 이제는 석유를 있잖아요 지금 위안화로 결제하잖아요 사우디에서 아직 한 건 아니고 하겠다라는 거지 공토하겠다는 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두바이에서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호주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철광성이나 이런 거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호주하고? 호주도 한다고 그랬어요 호주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정치적인 거하고 경제는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했고요 한 두 건가 결제했어요 실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원자재 프라이싱을 중국이 장악하면 왜 석유가 기초통화합니까? 석유달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표기 표시가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돈 찍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들여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전 세계 생산 요소 원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미국이 파워였는데 그게 상당 부분을 유안화로 결제하면 프라이싱이 중국에서 파워가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질서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패권이 그렇죠 그게 이미 과거 10년 온몸으로 경험한 거죠 미국이 그럼 그걸 미국 국민들이 인플렛 때문에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을 더 이상 고양이 정도로 해지 저게 호랑이 새끼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더라도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글로벌 요즘에 기업하는 분들이 되게 당혹스럽고 저런 혼란스러운 쪽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미국이 패권 전쟁 확보 강화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경제 기초 이런 걸 조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이 지금 변한 게 뭐냐면 일단 또 코로나가 또 터졌어요 또 운도 안 따라주게 코로나 터지니까 공급이 영향받아 가격이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대외 정책이 이미 변했죠 옛날에는 세계화가 미국에 유리했죠 왜 미국 IP로 보니까 소비가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옛날 세계화가 좋았는데 중국이 경제력이 너무 빨리 올라오면서 이제는 세계화가 중국이 더 유리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계속 세계화를 해야 된다 다 한국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는 모든 게 American first 이제 다 우리인데 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국제 대외 정책이 변해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 0에서 또 중국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한 거죠 질서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 싸움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네 이거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 조정이 아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미국하고 중국이 둘 중에 하나가 항복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어서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니까요 그렇구나 큰일 났네 루비콘강 건넜으니 알겠습니다 자 안유아 성경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 됩니다 이번 주에는 김여 투자의 원칙과 철학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 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